오케이 그러면은 첫 빠따로 덕텔 주추를 해볼께요 이거는 욕심쟁이 오디아저씨로 해서 의심이 많아도 방송을 했어요 이게 아마 내 초등학교 때 했던거 같으니까 어제든 얘기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언제야? 97년, 8년정도에 아마 KBS에서 방송을 했을거에요 거의 그 DC 망원정산 말년쯤 기업에 방송을 했던거죠 뭐 옛날에는 더 옛날에는 이것만 해가지고 따로 만화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했던거 같은데 그거는 내 세대가 아니면서 모르겠고 내가 봤던거는 일단 98년쯤에 방송했던 KBS에서 아침 18시에 방송했던거 본거에요 자 일단 그러면 더필즈2를 먼저 현황을 조져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쉽게 쉽게 달려요 그냥 근데 노말이랑 이즈랑 내가 아는거는 어차피 피통이 두배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알기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노말로 하면은 피통 3개에서 다 맞으면은 끝이고 요거는 피통이 3개가 있긴 한데 아마 두배든가 그럴거에요 두번 맞아야 한개 까이든가 내가 알기론 그런걸로 알아요 그거말고는 맵상이나 그런 변화적인 차이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정도에요 자 가겠습니다 이것은 조작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점프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뭐 눌러도 아무거나 나가는게 없어 나가는게 없고 공격 버튼은 없는데 점프를 해서 이 키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파기도 콩콩 스카이콩콩콩 같이 뛰어요 여기서 공격 판정이 들어갑니다 이때만 공격이 되요 그런식으로 조작을 하는거고 만약에 박스가 앞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골프채를 잡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때리면 이런식으로 적을 잡는거에요 딱 저렇게 슈팅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도 슈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투에서는 이런게 되는걸로 알아요 가까이 가서 딱 잡으면은 앞부분을 딱 잡고 있으면은 지팡이도 이렇게 딱 걸어요 거기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는건데 그럼 목표는 뭐냐 목표는 뭐냐 목표는 바로 이런식으로 숨은 보물들을 찾는거에요 그래서 얼마나 안그래도 부자인놈이 얼마나 더 재산을 더 탈세를 해나갈 것인가 어? 재산을 축적을 해나갈 것인가 그게 포인트에요 위에 점수 개념 대신에 달러가 모이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하는겁니다 돈을 버는거에요 뭐 이렇게 하는 액션게임이에요 제가 이 투는 그래도 그나마 해본적이 있습니다 해본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거에요 아 왜이렇게 안잡혀 아 좀 잡혀 엄마 그렇지 족한거 같은데 아마도 족할거에요 뭐 딱히 큰 분스 같은건 없는걸로 합니다 그냥 뭔가 대사만 듣고 욕노가면 뭐가 나옵니다 뭐 이런얘기나 하는거에요 근데 지나가려면 컷이 약간 필요합니다 콩콩으로 딱 낄때 이렇게 확 트기 때문에 컷이 약간 필요해요 그냥 밑으로 가야겠다 귀찮다 밑으로 가면 보물이 뭔가 더 있긴 있겠지 근데 어차피 다시 올라와야되는건 똑같아해 어 아이고 아 그렇지 아이고씨 무신거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식으로 딱 뛰어서 오는겁니다 무신거에요 아 아 아 아 이런식으로 해서 돌로 쳐내서 먹는겁니다 아 아 아 플릭스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아 아 플릭스로 하고 있는거에요 이 이 컴필레이션 게임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늦게 보셨으면은 뭘수도 있겠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건데 이렇게 콩콩 뛰면서 이렇게 해서 피하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되는거에요 아 뭔가 숨어있겠지 모물이 또 에이 딱히 숨어 어 어 뭐 이런식으로 곳곳에 숨어있는게 많아요 맵에 곳곳에 숨어있는게 맞습니다 이거는 아 적시적소하게 뭔가 텅 비는데 맵에 더 없을까 하면서 도와드려보면 뭔가 더 먹을 수 있는게 몇개 더 있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저기 위에 아마 저기 5만점짜리가 있을건데 그냥 뭐 먹어도 많은거 뭐 어 왜 그 이렇게 도착하기전에 와서 으윽 보스에요 엥 보스가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공공으로 찍으면 됩니다 일단 한방을 찍었고 뭐 이런 식으로 찍는거에요 패턴은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찍고 올라가가지고 약간 뭐 내려치는 스타일은 약간 마료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아 잠깐 마료가 내려치는 건 없나? 헷갈리나가지고 그러면은 보스를 깨서 나오는 보물을 먹으면 이렇게 스테이지 클리어가 되고 100만 달러가 찹니다 100만 달러 돈이 얼마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는 이렇게 상점이랑 개념이 생겼어요 일단 제일 먼저 뭘 사면 좋으냐 이걸 사야돼 이걸 사야돼 컨티뉴 글러브 이걸 사야돼 이게 뭐냐 그 이게 없으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연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한 개 정도는 사놓고 있어야 보험을 드는 거에요 원래 페미컴 게임이 많습니다 페미컴에서 있는 거고 이게 발매 연도는 93년에 나왔습니다 93년에 나온 게임이고 북미에만 나왔습니다 일본에선 발매가 안됐던 게임이에요 이 템을 사면 일단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게임 오버가 되고 나서 컨티뉴가 뜹니다 컨티뉴 안 뜨면 저 그냥 못해요 그것 때문에 보험을 사놓는 겁니다 자 돈이 남네 그러면은 스페셜 에너지를 하나 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필통을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 아 스테이지가 남은 게 몇 개냐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갈거냐 그냥 아무 데나 가겠습니다 어차피 어딜가다 다 뽑았습니다 어딜가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맨많이 다른거 뿐이지 뭐 개구리를 잡아서 뭘 먹는걸텐데 뭐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작은 상태라고 해봐야 뭐 뭐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딱 밟고 넘어가면 또 뭔가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먹는거죠 숨겨진 이런거 보물같은걸 찾아서 먹는거네 고맙습니다 밟아가지고 템이 없나? 아 템이 없구나 이 파워 아이템이란거 참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저씨 만화에 나오던 박사같은사람이 있는데 그 박사같은사람을 보면 그거에요 저기 뭐야 템같은걸 던져줘요 몇개 몇개 던져주는데 그중에 저기 뭐야 이 골프채로 휘두르는거 이 밑으로 이렇게 찍는거 당기는거 이걸로 해서 그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면 저렇게 못개지는걸 또 뺄수있고 뭐 그런싶은데요 이거 밟고 가는거죠 밟고 가봅시다 5천원짜리 아 5천원짜리가? 5천달라구나 저걸 따른거 말고 자꾸 원으로 있게돼 나만 그런건 아니겠지 이런식으로 올라가고 저 봉을 못먹을 템이 없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정먹고싶으면 그 박사한테서 템을 구하고나가지고 나중에 또 구해가지고 또 먹어야겠지 먹고나가지고 다시 늘리든지 해야겠죠 스테이저 한번 또 먹어야 돼요 얼마나 귀찮은지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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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가능한거에요 그리고 또 얘한테 가면 뭐가 좋냐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얘한테 가면은 다시 되돋아가서 지금까지 본돈을 금고에 저장을 하고 올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맵을 또 처음부터 다시 돋아야되요 귀찮으니까 안하겠습니다 어? 눌러버렸네 아이고 어차피 뭐 뭐 조금 뭐 뭐 그냥 보험놈샘 치고 다시 한번 놀자고 빨리빨리 돌면 어리나 어차피 금방 돌아요 이게 아마 모이면 뭐였더라 숨겨진 맵 포인트로 가는거였나 보내는 저기 뭐야 제가 뭐 이런 말을 뭐 드리면 안되지만 방법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기 트위치 제 그 그 방송페이지 보시면은 그 후원하기 그 버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후원하기 버튼에 가가지고 필요할만큼 그거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윗.kr로 연결될거에요 아마 그럴겁니다 아 일요일 낮에는 한산할수도 있죠 그런데 제일 뭐 한산한 타임이라서 그냥 잠깐 잠깐 그냥 방송 돌린거에요 다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일단 9만 달러가 저장이 됐네요 원래 중간 세이브를 할생각이 없었는데 중간 세이브를 해도 어차피 85야 이렇게 한번 또 돋아야되니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한방에 깰거면 무시 돈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에 아기 아기 아erm 천황을 해도 30분때만에 천황을 하려나 아마 30분때만에 7분 정도 될 거 같은데 빨리 가면 되는 겁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중간 세이브를 돌고 왔는 겁니다 중간 세이브를 돌고 온 거예요 어 맞습니다 요 요 여기서 중앙 포인트 있는 거 그냥 안 갖고 갈 거예요 아까 그냥 갈 걸 그랬어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뭐 있었던 거 같은데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잠깐만 내 기억이 맞다면 뭐야 이게 다야? 아닌데 더 있을 건데 아닌가? 아 여기가 여긴가 보구나 어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아 아 아 이게 아니고 이쪽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숨겨진 보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뭐 뭐 뭐 이 지도 조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게 다 몇 개가 몇 개 모아야 되지? 4개인가?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게 4개가 모이면 아마 그럴 건데 4개가 모이면 아마 숨겨진 매물 가든가 다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기차 아니 기차 맞나? 이 발판을 갖다가 밟아서 튕겨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네 이렇게 해서 가고 오아아아아악 오 살짝 타코디 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럼 벌써 보스 도착이 됐는데 얘는 패턴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가 그냥 부신 수를 씁니다 둘 중에 어려운 게 터질질 몰라요 뭐 그냥 맞으면서 합시다 영혼에 마땅히 깍시다 그냥 저 번개 저게 어디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저게 되게 짜증나는 거 있어요 떼려고 하면 자꾸 도망을 가 오오 그로씨 아이고 아이고 타이밍이 애매해요 그로씨 이런 식으로 뭐 떼려야 되는 건데 왔다 갔다 가다가 간보다가 이렇게 해서 가다가 그로씨 참았어요 끝 이거예요 커티뉴 블러블를 아까 샀는데 이게 또 사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키보보니까 한 개 또 사볼까? 아니아니아니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사봐야겠다 나중에 사보고 세서버블를 딱 한 개 더 사봅시다 그러면은 지도 조각이 뭐야 세 개가 모였어 오였어 그만 모였죠? 세 개가 어떻게 모였네 자 그럼 두 개를 깼고 그러면은 일단 세 개의 맵이 남았습니다 세 개 중에 어딜 가볼까 이집트로 가봅시다 이집트로 나왔죠잉 으 갑니다자 가보겠습니다 모те 구덩이에 빠지는 형태가 있어요 constantly 좀 더 빨려 들어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죽고요 또요 으 그 아 저게 가는 방향이 있구나 뒤에서 들어오는 거지 저거 앞에서는 전혀ŭ Montrose 아.. 오오오오! 저거 먹은다고 해도 저건 또 칼을 필요하고.. 야 이리 와.. 이제는 안되냐? 이제는 왜 안돼? 진환한걸로 합시다. 어어..? 어어 ㅜㅜㅜ 야..잠깐만.. 뭐야? 왜 안내너가! 야! 야! 어? 내너갈텐데? 잠깐만 왜 안내너가 이거 어? 구미잖아 아 구미다 안 걸릴 리가 없네 왜? 왜 그런거지? 아 무지가 없네 됐습니다 어차피 먹어봐야 5만 달러 짜지겠죠 뭐 많이 모이면 당연히 뭐 많이 모아서 안좋은거는 없지만은 뭐 이미 컨티너블로부터 샀고 뭐 사만한거 다 샀는데 굳이 지금와서 필요할까요? 으악! 이 시커북이야 올라갑니다 저 옆으로 가도 어차피 다시 통한게 돼있어요 뭐 저 뭐 5만 달러짜리 많아봐야 뭐 그런거 한게 붙고 딸랑 있겠지 뭐 자 이렇게 왔고 자 가지요 갑니다잉 코브아가 있어요잉! 오잠만 오오오옹! 이거를 당기고 싶은데 안댕기져요잉 가만 무기가 없어서 없으면 못땡겨 옆을 가봐야돼요 옆에가 뭔가 있었을 거 같음 뭔가가 있긴있죠 오잠만 달라는 짜리고 In- Q- 저게 어떻게 가든가? 뭔가 가는 곳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이 귀찮아요 나리 귀찮으니까 그냥 저거는 다 깨내고 저거가 뭐 어떻게 가는 걸 꺼야 해 장실가? 피통아니면 못쓸겠지 뭐 제 생각이 아마 뻔할 것 같습니다 피통아니면은 그걸 거예요 누가 그랬던 거 같은데 한번 가봐야겠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은데 맞네 오와 또 있지요? 오와 또 있지요? 오 3놈 세트 나오지요? 맛있게 먹고 내려오면 또 똑같은데 옵니다 좀 이따 다시 가야겠네 이거 저기 뭔가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 의심되는 벽블록 모양은 일단 가보고 봐야 됩니다 뭔가 있다 뭔가 있죠 있지요? 이게 뭘까? 뭘까? 당겨보겠습니다 나왔다 이동 숨겨진 보문이 나왔지요 맛있습니다 잉 보스도 안 잡았는데 백만따나 꽁으로 먹었어요 요렇게 먹는 거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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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쌍구길라가 큰일날뻔 했네 이거 아 피를 약하게 회복을 해야겠네 오오오 자 이런식으로 피를 회복을 하고 벌써 못쓰잉 벌써 못쓰잉 아 근데 얘가 패턴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머리 밑에서 나오는데 그냥 머리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지 않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찍으면서 진행을 하면 된다 그거거든 찍습니다 끝났죠 쉽습니다 200만 달러면 돈이 얼마냐 도대체 아 나도 저렇게 벌어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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